본죽이 만든 장조림이 워낙 유명하고요. 믿을 수 있는 본죽이라서요. 이런 고기에 있어서도 호주산 청정우, 홍두캐살 100%고요. 국내산 메추리알 그리고 본죽의 레시피와 노하우로 해서 정말 전통의 장조림에 그 맛을 제대로 잘 재현을 해냈는데 우리가 매장 가면요. 이 죽 한 그리 시켰을 때 나오는 이 장조림 있잖아요. 이게 직접 만든 겁니다. 본죽에서. 그럼요.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만 나오더라도 그 죽 맛의 풍미를 싹 살려드리잖아요. 집에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 맛으로 쇠고기 장조림과 쇠고기 메추리알 장조림 두 가지가 있는데 한 팩을 200g씩 딱 맞춰드립니다. 근데 이게 또 실온에서 보관되는 게 무려 1년이에요. 그렇죠. 천둥그러기처럼 여기저기 딱 하는 게 아니라 딱 아무데서나 편리하게 보관하시라고 드시고 싶으실 때마다 드시면 되시겠습니다. 한 팩 좀 뜯어서 보여드릴까요? 여러분 이게 팩당 중량이 200g인데요. 다른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안에 양념과 지금 이제 고기가 나오는데요. 그런데 고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깍둑썰기 하듯이 이렇게 된 게 결결이 결결이 다 살아있어요. 이게 얼기설기 얽혀있어요.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한 팩들 드시면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럼요. 저희가 넉넉하게 200g씩 챙겨드리니까 이렇게 한 팩 해서 두구두구 드실 수 있어요. 이건 쇠고기 메추리알 장조림인데요. 이것도 역시나 동일한 중량 200g씩 맞춰드릴 테니까 여러분 총 오늘 15팩입니다. 총 중량이 3kg이에요. 그렇죠. 제일 많이 들을 때 가져가신 적 있고요. 우리 매일매일 먹는 하얀 쌀밥 있잖아요. 밑반찬 어떤 거 해야지? 이게 참 매일 걱정이거든요. 그럼요. 그런데 맨날 그 나물에 그 반찬이 아니라 이렇게 고기 반찬 딱 얹기만 해도 벌써 살짝 짝조름하면서도 이 맛이 일품이지요. 다르죠. 그냥 먹는 반찬하고는 달라요. 싹 입맛 살려드리죠. 진짜 부드러워요. 그리고 장조림이 양념하고 고기하고 따로딱으로 노는 게 아니라 그렇죠. 그냥 딱 배워있어요.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열반찬 부럽지 않고요. 저는 요즘 입맛 없을 때 저희 딸은 특히나 이거 누룽지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누룽지 그냥 떡떡하게 이렇게 아이들 입맛 없다 싶으면 누룽지도 좋고요. 그냥 물 밖을 슬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입만 없을 때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. 이것도 여러분 진짜 별미입니다. 그럼요. 구숙한 누룽지 그 숭늉맛하고 같이 어우러지며 맛있죠? 구수합니다. 그리고요. 밑반찬 말고 이게 있으면 참 좋은 게 뭐냐고요. 다양한 요리 활용이 가능해서 좋아해요. 그럼요. 이렇게 저희 채소 같은 거 넣으시고 장조림 넣으시고요. 그냥 간편하게 하시면 돼요. 볶아주시면 돼요. 따로 간하실 필요가 없고요. 장조림 자체에 간이 자체로 호흡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리하시기가 더 편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남아도는 채소들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버무리시다가 싹 고소하게 참기름도 살짝 둘러주시고 이렇게 멋내기로 깨도 싹 뿌려주시면 그냥 여기 집에서 먹는 고추 잡채 간편하게 해서 드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